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재료연구원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최근 종종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줄 방열 신소재 연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안철우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지난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우수성거로 박사님 연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방열 수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방열 수재는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TV, 노트북, 배터리 같은 그런 전자제품들이 고장나거나 오래 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열 문제 때문인데요. 열을 잘 식혀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열을 관리 문제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이게 배터리 열 관리가 안 되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비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소재가 알루미나라는 소재인데 이 알루미나는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되는 거지 이게 성능이 좋아서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좋은 소재로 바꾸려고 하면 가격이 10배에서 100배 정도로 비싸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소재는 알루미나하고 가격은 같으면서 여전도도, 즉 박렬 성능은 2배가 되는 MGO를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MGO, 산화 마그네슘, 일명 마그네시아라는 소재를 연구하시는 건데요. 물질이 정확히 뭘까요? 이게 원래 알루미나하고 같이 가격이 저렴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알루미나는 굉장히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MGO는 뇌화물이나 의약품 이런 데만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MGO가 실제로는 박렬 성능도 알루미나보다 2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MGO를 전기차에 사용하면 박렬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열 관리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럼 전기차의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재가 전기차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안전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면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빼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에서는 금속 케이스 안에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하는데 그냥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박렬 접착제라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터리에서 열이 나면 그 난 열을 빨리 금속 케이스로 빼줘야 열이 빨리 식혀지게 되는 건데 빨리 빼줄 수 있는 성능이 꼭 박렬 성능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희 MGO를 사용하면 열을 더 빨리 쉽게 빼줄 수 있으니까 빨리 식히게 되고 그럼 열 관리가 잘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배터리의 안전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전기차의 안전성도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 마그네시아가 사용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또 어떤 거를 새로 개발하셨다는 걸까요? 네, 원래 MGO 같은 이런 박렬 소재들을 선도하고 있는 데는 일본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알루미나를 MGO로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2018년부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박렬 성능도 그렇게 좋지 않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킴스 MGO. 킴스라는 것은 한국 재료원권을 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MGO다 해서 킴스 MGO라고 부르는데 이 킴스 MGO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박렬 성능도 일본 제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새롭게 만든 재료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쉽게 만든다는 이유가 그냥 MGO 원료 소조에다가 0.3% 정도 참가제를 넣어서 잘 섞어서 열 처리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루미나에서 MGO로 가는 지금 방향성은 있었는데 그걸 더 쉽게 만들고 월등한 제품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왜 MGO를 사용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제 그 세라믹을 제조하는 방법은 도자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MGO가 지금 사용되는 알루미나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장비값도 엄청나게 비싸지고 전기 소모량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열 처리 온도를 너무 높은 열 처리 온도이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인데 MGO는 공기 중에 수분하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방렬 성능이 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또 모양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렬 저착제로 못 만들죠. 그래서 높은 열 처리 온도 그리고 물하고 반응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쓸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다 해결을 해서 알루미나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알루미나보다 공기 중에 수분하고 더 반응을 안 하고요. 그런데 방렬 성능은 두 배가 돼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방열 소재라는 게 전기차만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깐요. MGO가 잘 활용하면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방렬 소재로 기본으로 개발을 했으니까 배터리 열 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모든 전자제품은 다 열이 나니까 그거 시키는 데 쓸 수 있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MGO가 방렬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소재하고 반응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라믹 소재에 열 처리를 할 때 도간이라는 용기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열 처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반응을 안 해야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알루미나를 쓰고 있는데요. 알루미나보다 MGO가 반응을 다 안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의 양극제도 알루미나 도간이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MGO로 바꾸면 더 고품질의 양극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MGO가 그 위에 다른 좋은 성능도 많아서 이제 그동안 너무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야 돼가지고 안 썼었는데 저희가 알루미나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 연구원이시니까요. 재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소재를 개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 시작은 대부분 원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크게 도움되는 연구가 아니었던 게 아주 먼 미래를 보는 연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정출원의 임무 중에 요즘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줘라라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중소기업의 세라믹 업체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고 얘기해보니까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런데 앞으로 박려 소재가 굉장히 유명할 것 같은데 박려 소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비싼 소재는 어차피 못 쓰니까 지금 쓰고 있는 알루미나보다 가격은 높지 않고 똑같으면서 성능은 좀 좋은 거 좀 개발해 주시면 저희가 좋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찾아보니까 그게 MGO였고 그래서 MGO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일까요? 소울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인데요. 경산에 있고 정인철 박사님이 대표로 이끌고 계시고 저희가 개발한 킴스 MGO를 방열 접착체를 만들 수 있는 방열 필러로 제작 및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GO가 다방면에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게 또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킴스 MGO가 방열 소재 그리고 좋은 도가리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될 경우 국내에서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세계 시장은 한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저기 독일이나 미국에서 대기업들은 1년에 몇 조 원씩 팔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시장인데 국내 요소는 한 정확하게 통계된 것은 없는데 주위에 제가 다른 분들, 회사 분들 만나보면 더해보면 대충 1조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1조 원 정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이 특별한 장점이 없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MGO를 새로 개발하면서 이것은 제가 선점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분들 미래 먹거리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도 쉽고 성능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업계 등 방열 시장에 다양한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안철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